또 코로나 19 감염자가 나온 교회들이 있어서 우려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시 생명샘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왔는데요 감염 경로는 지난 2월 23일 예배와 관련 있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남구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사나 양림교회에서도 역시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공예배에 대한 우려가 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커지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 교회들은 물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문환교회 등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며 공예배를 온라인 예배나 가정예배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편 칠곡군청과 경산경찰서 등 일부 지역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종교단체 집회 등에 대한 금지조치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위반하면 벌금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는 공고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취한 조치라지만 종교자유 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공예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성도들의 교회 출석 상황도 조사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케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2월 24일과 25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 주일 예배 기준으로 평소 교회 출석자 중 57%가 교회를 안 갔다고 합니다 특히 직분이 낮을수록 교회 규모가 클수록 결석률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교회를 안 간 신앙인의 68%가 공예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 중 가장 높은 비율인 57%가 출석교회에 온라인 동영상 예배를 드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